짱짱 긴장립빛만 봐도 끝나면 자기잖아 네가 좋아 나도 좋아 편하지 말자 짱짱 긴장립빛만 봐도 보고싶고 또 보고싶은 사람 맛있는걸 먹을 때면 생각이 나는 사람 그런 사람 온통일같이 못하다녀도 지겹지 않은 사람 말 한마디 없을때도 동아는 그런 나랑 그런 사람 짱짱 긴장 우리 두사람 죽이 짱짱 맞잖아 이런 사람 평생에 한번 만날 수가 있을까 짱짱 긴장립빛만 봐도 꾀하면 자기잖아 네가 좋아 나도 좋아 편하지 말자 짱짱 긴장 놀자 안 돼 이번에는